안녕하세요. 함디암보, 스왈리어 온라인 강의 황수진, 그리고 케냐에서 온 트레바입니다. 스왈리어를 배우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온라인 강의를 통해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. 일단 저희 강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. 저희 강의는 총 28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. 더 바른 스왈리어 교제를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. 네,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는 스왈리어에 대한 소개, 그리고 발음, 강세에 대해 배울 거예요. 더 바른 스왈리어 교제는 총 13과로 이루어져 있는데, 우리 수업에서는 한 과를 두 강의 교제 배울 거예요. 거기에 오리엔테이션 강의 크기를 포함하여 총 28강의로 이루어집니다. 네, 여러분 케냐에 대해 궁금하시죠? 선생님, 케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세요. 케냐는 동아프리카에 위치하고 있고요. 맛있는 커피 그리고 야생동물 Wik stripes 자연인 강의의 avec 창 따 foreigners 주